오늘의 동아 도둑의 뉘우침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부자 노인이 살았어요. 노인은 저녁이 되면 곳간문을 손수 닫았고 자다가도 일어나 집 뒤란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나와서 뒤란을 돌아보는데 곳간문이 반쯤 열려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곳간문을 닫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가가 가만히 살펴보았지요. 곳간 안에서 어떤 사내가 쌀을 욕심대로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루를 짊어지려 하다가 워낙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 노인이 다가가 뒤에서 떠받쳐 주었어요. 사내는 겨우 일어나 그 길로 나가려고 휙 돌아섰다가 노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걱정 말고 지고 가게. 나는 이것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네. 하지만 이번만이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게.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달리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생각해보게. 노인은 처음 본 사내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쌀자루를 지워 그냥 보냈습니다. 쌀자루를 지고 집으로 돌아간 사내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어른이 쌀을 가져가라 하시고 다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삽시다. 사내는 사나을 먹을 식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팔았습니다. 그 돈을 밑천으로 장사를 시작했지요.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점점 더 크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차츰 그렇게 해서 읍내로 나가 큰 포목점을 하나 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노인은 살림이 점점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막내딸 하나도 혼인시킬 수 없었지요. 혼인을 시켜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시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노인은 어떻게든 돈냥이나 마련해서 혼인했을 옷감을 뜨려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동지 섯달이라 날씨도 굽고 땅은 질척질척해서 집신 신은 발이 엉망이 되었어요. 포목점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이 노인을 보고 크게 반가워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니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네가 누군데 그러는가 그러시겠지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노인은 눈구덩이에 빠져 더러워진 발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발이 이런데 어떻게 방으로 들어가겠나 아 닦으면 그만이지요. 방으로 드십시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사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방 청소 좀 하게 그러고서 하인을 불렀어요. 장에 가서 술과 안주를 좀 사오게 하인이 술과 안주를 사오자 다시 아내를 불러 거어서 따스운 점심 좀 내오게 사내는 점심을 먹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르신댁에 가서 도둑질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제야 노인은 기억이 났습니다. 부자가 된 사내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요.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먼 어르신댁 살림은 어떠십니까? 사내가 묻자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림이고 뭐고 없지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까지 막내딸 하나를 혼인도 못 시키고 있다가 겨우 돈을 마련해서 예단을 뚫어왔다네. 그러시군요.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닐세 자고 갈 수는 없지. 왜 그러시는데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늙은 사람이 돈 가지고 나왔다가 안 들어가면 식구들이 걱정할 것 아닌가. 집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댁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기서 주무신다고 일러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내는 하인을 보내 노인이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내일 아침 일찍 큰아들 보고 모시러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노인에게 말했어요. 마을에 있는 좋은 돈 서른맞이기만 정해놓으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분해 넘치는 말일세. 아닙니다. 어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히려 부족합니다. 내가 팔았던 돈 스물다섯마지기가 얼마 전에 도로 나왔다고 하도 참 금쪽같은 땅이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사내는 갖가지 비단을 한빌씩 골고루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삼백량을 딱 꺼내놓았어요. 이 돈이면 혼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과 큰아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다마다. 그럼 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서 혼인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어르신이 정해놓은 논 스물다섯마지기를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도록 해놓으시고요. 제가 초이튿날이나 그 뭐시냐 늦더라도 초사은날에는 찾아가지요.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막내딸의 혼인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다음날 사내가 찾아왔어요. 사내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자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루 속에 돈이 하나 가득 담겨있었지요. 어르신 논은 잘 붙잡아 놓으셨지요? 그렇게 했지. 그럼 이 돈으로 그 논을 사십시오. 남은 돈으로 다섯마지기를 더 사서 서른마지기를 채우시고요. 그 정도면 편히 지내실 수 있겠지요? 그렇다 뿐이겠나. 고맙네. 고마워. 그날 밤 어르신께서는 제게 쌀을 후하게 주시며 도둑질 말고 달리 벌어먹고 살 일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나쁜 길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만큼 잘되었으니 서른마지기 논을 사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후 두 집안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을 잡은 말 옛날 어느 고울에 밤마다 털보 두목이 이끄는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님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도둑들은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마구 훔치고 빼앗으며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놈들을 잡아 고울 사람들을 편안히 살게 하지? 원님은 이런 걱정을 하며 온갖 수단을 써서 도둑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그때마다 도둑들은 더욱 심하게 날뛰었습니다. 원님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어느 날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원님은 포졸들 가운데 무술이 뛰어나고 몸이 날쌘 포졸들을 골라 도둑으로 변장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포졸이 아니라 도둑이다. 그러니 오늘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광가를 털어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정해주는 곳에 숨어있다가 포졸들에게 잡히면 된다. 원님은 도둑들을 잡으려고 포졸을 도둑으로 만들어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아는 것은 나와 너희뿐이다. 그러니 이 일이 알려지면 너희 모두 모가지가 달아날 줄로 알아라. 원님은 가짜 도둑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운 고울이 시끌벅적 했습니다. 도둑들이 광가에 들어가 보물과 곳간에 있던 쌀을 모조리 훔쳐갔대. 어디 그뿐이야 사또 방에 들어가 금초 때까지 훔쳐갔대. 그래서 지금 사또 화병으로 누워있다고. 고울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진짜 도둑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말고 이 고울에 도둑이 또 있단 말이야? 글쎄 말이야.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사또 방에까지 들어가서 금초때를 훔친 거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말이야. 정말이지 그 놈들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 아니야. 그런데 사또 가만히 있을까? 두 두목은 두목은 부하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새로 나타난 도둑들 때문에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죽은 듯이 있었지요. 부하들에게도 마을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탄꾼을 관가로 내려보냈답니다. 염탄꾼은 내려간지 꼬박 하루가 지나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 했습니다.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사또가 내일모레 도둑 잡는 말을 타고 직접 도둑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뭐라 도둑 잡는 말이라고 두목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또가 유명한 도사한테 가서 말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냄새를 맡고 도둑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레 새벽부터 사또는 포졸 백명을 데리고 도둑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두목과 부하들은 겁에 질려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염탄 염탄 꼰의 말대로라면 내일 모레 원님에게 붙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눈을 껌뻑이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두목이 아직 떨 건 없다. 사또가 사온 말이 진짜로 도둑을 잘 잡나 못 잡나 지켜보자 하고 부하들을 안심 시켰습니다. 도둑 두목은 염탐꾼을 더 늘려 광가와 원님의 주위를 살피게 했습니다. 드디어 원님이 도둑을 잡는다는 말로 도둑 잡는다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자기 말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말의 도깨비 감투를 만들어 씌웠습니다. 원님은 말을 타고 도둑들을 잡으러 앞장서고 포졸 백명이 뒤를 따랐지요. 얘들아 저 큰 소나무 뒤에 있는 동굴을 뒤져라 그 안에 도둑들이 숨어 있단다.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던 가짜 도둑들을 모조리 잡아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젠 여기에 없고 저쪽 골짜기에 두 명이 더 있단다. 그리로 가자.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님이 가짜 도둑들과 다 짜놓은 것이었지요. 원님은 도둑 두 명을 더 잡고는 오늘은 이만 잡고 가자. 내일은 밤마다 극성을 부리는 덜 보인가 뭔가가 이끄는 도둑들을 잡자.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두목님 우린 어떡하죠? 내일이면 다 잡힐 텐데요. 맞아요. 그 도둑 잡는 말이 얼마나 도둑을 잘 잡는지 도둑이 있는 데서 희행하고 울고 또 꼬리를 치며 도둑이 있는 데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염탄꾼들은 진짜보다 더 부풀려 두목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목도 뭐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두목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걱정마라 그 말을 죽이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서 말을 죽이고 올까요? 두목 말에 도둑들은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말을 죽이는 자에겐 상으로 황금 열덩이를 주겠다. 두목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몸이 날쌔고 칼을 잘 쓰는 두 두목은 황금의 눈이 멀어 셋으로 나섰습니다. 이때 광가에서 원님은 원님대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밤에 도둑 잡는 말을 죽이러 올 테니 이에 대비하자는 회의였지요. 그날 밤 원님은 마구간에 숨고 주위의 무술이 뛰어난 포졸들이 숨어 지키게 했습니다. 새벽역이 되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 왔습니다. 원님은 칼을 곤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도둑은 마구간 안을 기웃거리다가 칼을 뽑아 들고는 성큼 들어섰지요. 이놈아 칼을 버려라. 원님이 소리를 치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도둑을 애워 쌌습니다. 제 아무리 칼을 잘 세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원님의 칼납과 겹겹이 둘러 쌓인 포졸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둑은 원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은 그 길로 부두목을 앞세워 산에 있는 도둑들의 소굴로 가서 도둑들을 모두 잡았답니다. 오늘의 오늘의 동아 구두쇠 골탕 먹이기 경기도 과천 땅에 지독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구두쇠 노릇을 하는지 이웃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싫어 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나 하고 국리를 하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사는 건넌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한 짐씩 해다가 한양에 가서 팔아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어느 날 건넌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 지게 지고 한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두쇠 할아버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나무꾼을 부른 사람은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게 네 나무꾼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서 있는 채로 대답 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그 무거운 지게를 벗어놓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게 무슨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지게를 벗어 작대기로 받쳐 놓고 물었습니다. 자네도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있지 않나 네 저도 알지요 그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이려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야 좋지요 나무꾼은 구두쇠 할아버지의 나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대답 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나무꾼에게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그 이튿날 마을 사람이 구두쇠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돈 벌 일이 있는데 생각 없으세요? 뭐라 돈 벌 일이라면 뭐든 해야지. 구두쇠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지요. 대체 무슨 일인데? 구두쇠 할아버지는 바짝 다가서며 물었지요. 지금 국모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신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잘 낳지 못해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은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 댔습니다. 아니 국모라면 임금님의 부인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지게 꼭대기에 초립을 씌우고 가는 사람에게서 그 초립을 사서 삶아 먹으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가? 구두쇠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꾼이 지게 꼭대기에 초립을 씌우고 나타났습니다. 예식을 올린 나이 어린 남자가 쓰던 누른 빛깔의 풀로 만든 갓을 초립 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본 고두새 할아버지가 냅다 뛰어가며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게에 씌운 그 초립을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시는 거요?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내게 파시오 뭐라구요? 이걸 팔다니요? 영감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나무꾼은 별 사람 다 보았다는 듯 그냥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힌 고두새 할아버지는 지게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걸 뭐에다 쓰시려고 그러우? 우리 형수님이 아기를 잘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초립을 다려먹으면 쉽게 잘 낳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겨우 사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나무꾼에 말을 들은 고두새 할아버지는 몸이 부쩍 달았습니다. 여보시오 그걸 나한테 파시오 아니 이걸 내가 얼마나 주고 산건데 영감님한테 팔아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파십시오. 난 이걸 너무 어렵게 구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길을 비키세요. 고두새 할아버지와 나무꾼은 한참 동안 초립을 팔라 못 판다 하며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아주 많은 돈을 받고 초립을 팔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말할 것도 없이 고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사람과 짠 사람이었어요. 초립을 산 고두새 할아버지는 얼른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초립을 바치고 많은 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발길을 재촉했지요. 임금님이 사는 대궐 문 앞에 다다른 고두새 할아버지는 귀한 보물을 안 듯 초립을 가슴에 꼭 안고 대궐 안으로 쑥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얼른 막아서려 했지요. 네 이놈 개석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 하느냐 고두새 할아버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국모님께서 해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기에 쉽게 해산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왔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놈 국모님께서 해산을 하신다고 이놈 정신이 나간 놈이 아니냐 어서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둘테다. 해산에 좋은 약을 가져왔다니까요. 어허 이놈 보게나 세자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텐데 해산이 어떻고 어떻다고 어섯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국모님께서 해산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여기서 어물러버리지 말고 어서 물러가거라 고두새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고 대궐 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 내 돈 고두새 할아버지는 그제야 초립을 비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미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속았다고 생각하니 화딱지가 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후회한듯 뭐 하겠나 이미 엎지러진 물인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기의 잘못했던 일을 생각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동아 양반을 속인 김선달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선달은 아주 장난꾸러기인 데다가 꽤 보였습니다. 선달이란 과거의 급제를 하고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붙여준 것이지요. 어느 이른 가을 날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 김선달은 개울에서 민물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양반이 개울을 건너려고 개울가로 왔습니다. 김선달은 개를 잡다가 누군가 하고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개울을 건너려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구두새로 이름난 양반이었지요. 흠 내게 걸리기만 해봐라 멋있게 골탕 먹여줄 테니 그 양반은 바로 김선달이 벼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고 거드름을 잔뜩 떨면서 김선달에게 와서는 어이 내가 삭을 줄 테니 날 업고 개울을 건널 수 있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비가 내려 개울물은 빨건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삭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김선달이 물었습니다. 한양 주지 흙탕물인데요. 두냥은 주셔야 합니다. 아 이 사람아 여기서 바로 족인데 두냥은 무슨 두냥인가? 양반은 비싸다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양에는 안 가겠습니다. 흙탕물에 사람을 업고 건너는 일이 생각같이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두냥도 싼 줄 아십시오. 김선달은 끝내 깎아주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좋아 두냥 줄 테니 건네주게나 하고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양반을 업고 개울 속으로 들어갔어요. 양반을 업은 김선달은 일부러 뒤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이 사람아 조심하게 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양반은 물속에 나동그라질까봐 잔뜩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양반을 업은 김선달은 개울 한가운데로 가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을 물속에서 더듬거리다가 여기서 내리셔야 겠는데요? 하고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내리라니 내 옷을 적셔가며 이 흙탕물을 건너란 말인가 하고 큰 소리로 꼬지졌습니다. 지금 내 발 밑에 큰 잉어가 한 마리 잡혔는데 내다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단양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난 잉어를 잡아야겠습니다. 김선달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어허 이런 일도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건너가게 나와 먼저 약속을 했지 않나 양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둔양보다는 차라리 단양짜리 잉어를 잡겠으니 어서 내리세요. 흙탕물을 해치며 여기까지 온싹을 안 받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김선달은 양반을 업은 손을 내릴 듯 느슨하게 하며 재촉 했습니다. 양반은 큰일 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흙탕물에 옷을 다 적시며 개울을 건너게 되었으니까요. 내 싹을 더 줄 테니 어서 건너가게. 양반은 급한 나머지 싹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더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변속할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데 업어서 개울을 다 건너면 다른 말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김선달은 은근히 비아냥 됐습니다. 두냥에다 두냥을 더 주지. 그럼 내냥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그래 내냥이네 어서 가게나 내냥에는 못 건너겠습니다. 그럼 전 단냥짜리 잉오를 잡겠습니다. 김선달은 양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양반은 아이고 이 사람아 단냥 주겠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한 발을 들어 물장구를 치며 아까운 잉어 놔주네 도망가는 걸 보니 제법 극농 같은데 하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양반을 넓고 내를 건넌 김선달은 양반에게 단냥을 받아 양반을 보기 좋게 골려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베푸는 삶을 산 만덕 옛날 옛날에 제주도의 만덕 만덕 이라는 여자 아이가 살았습니다. 만덕은 고기잡이와 밭농사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집안의 딸이었지요. 하지만 만덕은 부지런히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다로 나간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갑자기 죽고 어머니마저 이듬해 제주도를 휩쓴 몹쓸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두 살 어린 만덕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부모님도 안 계시니 하늘 아래 누구를 의지하며 사나 어린 만덕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외롭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기생이 만덕을 찾아왔어요. 우리 만덕이 불쌍해서 어쩌노. 기생은 만덕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의 글썽이더니 만덕의 손을 꼭 잡고는 굳게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만덕아 나랑 같이 살자. 네? 만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꾸나.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으련다. 너나 나나 외로운 신세자니. 만덕은 늘 살갑게 대해주던 이웃집 기생의 딸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더 바랄 것이 없지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로 모실게요. 그날로 만덕은 기생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기생은 만덕을 수양딸이 아닌 신딸처럼 아껴주었어요. 만덕은 수양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여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해가 여러 번 바뀌어 어느덧 만덕은 어엿한 처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관청에서 만덕을 기생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모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비나 기생같은 천한 신분이면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만덕 역시 이 법에 따라 기생명단에 오른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만덕은 처음에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슬슬 화가 치밀었어요. 기생인 소양 어머니가 날 기르시긴 하였지만 내 부모님은 엄연히 양민인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기생명단에 올려놓은 거지? 천만 번을 고쳐 생각해보아도 이 일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고 야말겠어. 며칠을 벼르던 만덕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주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소녀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나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소녀 김만덕은 기생이 아니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왜 기생명단에 올라있는 것입니까? 그야 네 어미가 기생이기 때문이 아니냐 나리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기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친어머니는 양민이 아니옵니까? 부디 제 이름을 기생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제주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건 아니 될 말이다. 기생어미를 따라 기생이 된 사람이 어찌 너 하나뿐이더냐 나라의 법이 지엄하거늘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기생명단에서 뺄 수 있겠느냐 나리 소녀는 기생명단에 이름이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만덕의 올찬 말투에 호기심을 느낀 제주 목사가 만덕에게 그 이유를 개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게 대체 무엇이냐 소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장사를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기특하다만 어찌 가냘픈 저녀의 몸으로 장사를 나겠다는 것이냐 나리 여인네라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억척스럽기로 유명한 제주 여인네가 아니옵니까 제주 목사는 만덕의 당찬 포부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였습니다. 제주 목사는 만덕이 여인네치고 배심이 도둑하고 통이 크며 힘든 일에 늘 발벗고 나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주 목사는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만덕의 말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일이다만 내 각오가 그러하다니 다시 생각해보마 하지만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 오늘은 그만 물러가 있거라 다른 관리들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이다. 만덕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관청에서 물러났습니다. 만덕은 이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관청에서 만덕이 면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드디어 만덕이 그리도 바라던 양민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만덕은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큰 돈을 벌태야 돈을 벌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테야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지. 만덕은 기생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자주 드나드는 폭우에 상인들이 묵어가는 객주집을 차리고 객주 노릇을 하였지요. 만덕의 객주집은 묵과 제주도를 오가는 상인들로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만덕은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녹용, 귤, 미역, 전복 등을 마을 사람들에게 사들인 뒤 상인들에게 무태나가 팔게 하였어요. 대신 제주도에서는 나지 않는 목화 따위를 무태서 온 상인들에게 계속 사들였습니다. 제주도는 무태서 멀리 떨어진 섬인데다 땅이 척박하고 날씨도 변덕스러운 곳이라 물건값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날씨가 굳어 며칠 동안 배가 섬에 들어오지 못하기라도 하면 무태서 들어오는 물건의 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만덕은 제주도의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장사에 이용한 것이었어요. 만덕이는 모카를 왜 그리 좋아해? 제주도에는 모카가 귀하잖아요. 상인들이 놀리듯 묻자 만덕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상인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샘이 빠른 만덕을 모두 좋아했어요. 만덕의 객주집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만덕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모카농사가 잘 안되어 모카 값이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만덕은 그동안 묻혀있는 상인들에게 사두었던 모카를 조금씩 내다 팔았습니다. 원래 샀던 가격의 5배가 넘는 가격에 내놓아도 무섭게 팔려나갔지요. 덕분에 만덕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만덕은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만덕이 5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만덕은 머리카락이 히끗히끗한 할멈이 되었어요.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껏 듣도 보도 못한 큰 흉년 이었지요. 먹을 거리가 없다 보니 끼니를 입지 못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습니다. 한양에서 임금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어명을 내렸어요. 서둘러 곡식을 배에 가득 싣고 제주도로 가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제주도는 못해서 한참 떨어진 섬이고 조선시대에는 못을 떠난 배가 제주도에 닿으려면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날씨가 굽거나 바닷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배가 제날짜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지요. 이번에도 사정은 급한데 파도가 높아 바닷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 보내주시는 곡식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어. 배가 모진 풍랑이라도 맞으면 제주도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될 거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겠어. 만덕은 평생 모은 자신의 전재산을 탈탈 덜어 마을의 뱃사공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임금님께서 보내신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을 판이네. 이보게들 이 돈을 갖고 무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게나 한시가 급하니 어서 서두르게. 만덕이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내놓다니 뱃사공들은 만덕의 큰 배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덕의 돈을 받은 뱃사공들은 삼삼오 모트로 흩어져 쌀을 사왔습니다. 사온쌀을 모아보니 오백섬은 좋게 되었어요. 만덕은 뱃사공들이 사온쌀을 관청에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쌀이 있으니 급한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만덕이 관청에 쌀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제주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관청으로 몰려들었지요. 쌀 좀 주시오. 배고파 죽을 지경이오. 어서 쌀을 내오시오. 우리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요. 죽이라도 쑤어주게 제발 쌀 좀 주세요. 관청 앞은 쌀을 얻으러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긴 뒤에 임금이 보낸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배가 왔다네 쌀이 왔다네 유 이제 살았네 그려 제주도 사람들은 배를 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너나 없이 얼싸 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 하였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자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입을 모아 만덕을 칭찬하였지요. 이번에 만덕 할멈덕을 많이 보았어. 정말이지 만덕 할멈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었을 거야. 제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덕에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였습니다. 나리 우리 만덕 할멈의 덕을 임금님께 알려주십시오. 만덕 할멈이야말로 우리 제주도에 그나큰 자랑이옵니다. 제주 목사는 수많은 제주도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만덕이 한 일을 한영에 있는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제주 목사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크게 놀라고 깊이 감탄하였지요. 제주도에 그런 여인이 있었더냐 여인의 몸으로 재물을 모으기도 어렵거늘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물을 섬 사람들에게 전부 내놓았다니 정말 강한 여인이구나. 임금은 흐뭇하여 만덕에게 큰 상을 내리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제주도로 달려가 만덕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이번 일에 대한 상으로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왕명이 전달되자 제주 목사는 곧 만덕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 할멈의 행동을 기특히 여겨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소원을 말해보아라. 제주 목사의 말을 듣자 만덕은 심장이 쿵쿵 뛰고 입안에 침이 바짝 말랐습니다. 만덕이 평생 품은 소원.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만덕이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바람. 그것은 바로 무투로 가서 바깥 세상을 실컷 구경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질없는 소원이라는 것을 만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제주도에 사는 여인이 바다를 건너 무투로 나가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해보아야 소용없겠지. 그래도 이왕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시원하게 말이나 한번 해보자. 만덕은 용기를 내어 말하였습니다. 제 소원은 두 가지옵니다. 한 가지는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을 구경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강산 일만이 천봉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지요. 알았네. 제주 목사는 만덕의 소원을 그대로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하였습니다. 수많은 제주 백성을 살린 의로운 여인이 아닌가 비록 나라의 법에 어긋나기는 하나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해라. 제주 목사가 어명을 전하자 만덕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감격의 눈물을 왈칵 쏟으며 흐느꼈습니다.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죽기 전에 제 소원을 이루게 되다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평생 아니 죽어서도 제주도 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만덕에게 임금이 내린 상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만덕은 무릎을 꿇고 궁궐을 향해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만덕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만덕을 실은 작은 배가 제주 앞바다를 지나 무트로 향하자 만덕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내 살아생전에는 제주도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드디어 제주도에서 나와 무트로 가게 되었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에 가게 되다니 만덕은 벅찬 가슴을 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궁궐에 이르니 임금이 친히 만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너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너의 행동을 아름답게 여겨 후한 상을 내리노라. 임금은 전재산을 내놓아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였습니다. 만덕은 임금을 뱀 후 중전마마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중전마마는 만덕의 손을 어루만지며 지난 일을 칭찬하였지요. 여인의 몸으로 굶주린 제주 백성들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만덕은 궁궐에 여러 달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것도 많이 보았지요. 만덕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지낸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만덕은 임금에게 금강산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라는 정가를 받았습니다. 만덕의 첫 번째 소원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소원인 금강산 유람의 꿈도 막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만덕은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일행과 함께 금강산 여행에 나섰습니다. 자나깨나 그리던 금강산은 만덕이 상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지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있는 1만 2천봉의 장대한 모습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서있는 듯한 모습의 옥녀봉은 평생 보잘것없는 조선의 안학내로 살아온 만덕에 막힌 가슴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한 마리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듯 굽이굽이 내리치는 폭포수와 겹겹이 쌓인 능선이 파도처럼 이어지는 산의 모습도 장어막이 그지 없었어요. 과연 신선이 사는 곳이로구나. 만덕은 말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금강산의 경치를 직접 보자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만덕은 금강산에서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금강산을 구경하던 만덕은 길을 가다 눈앞에 서있는 엄청나게 큰 물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게 대체 뭐랍니까? 만덕은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껄껄 웃으며 알려주었지요. 놀랄 것 없소 불쌍이라오 이렇게 절을 하면 됩니다. 제주도에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아 만덕은 불상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만덕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불상 앞으로 나아가 이마를 땅에 대고 공손히 절하였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처음 불상을 접하고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 하였어요. 만덕은 임금이 사는 한양의 궁궐을 보고 금강산도 유람하고 싶다는 두 가지 소원을 이룬 뒤 고향 제주도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만덕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내전으로 가서 중전마마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중전마마는 만덕에게 후한상을 내렸어요. 만덕은 관리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건네는 만덕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온 만덕은 임금과 많은 관리들의 당부대로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매오름 이야기 남쪽 맑은 바다 깊은 물속에는 산으로 만든 남의 용궁이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용왕님과 세 왕자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왕님이 화가 나셨어. 왜? 왕자님들이 용궁의 법을 어겼대. 물고기들은 뿌르륵 뿌르륵 용궁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다를 잘 다스리는 용왕님이 어떻게 판결하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 용왕님이 화를 내자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습니다. 왕자들을 당장 제주섬으로 귀양을 보내라. 용왕님은 거북사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왕자들이 아무리 울며 빌어도 소용 없었습니다.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등에 태우고 제주섬으로 떠났지요. 사랑하는 왕자들을 귀양보내는 용왕님은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저런 그렇게 아끼시던 왕자님들을 귀양보내다니 용궁에서 살던 왕자들이 제주섬에서 어찌 살까 하며 물고기들은 걱정을 했지요. 거북사자가 제주섬에 도착하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용궁의 왕자님들이시니 잘 대접하시오. 거북사자는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왕님의 생일날 용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용왕님은 왕자들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물고기들이 팔랑팔랑 춤을 추어도 웃지 않았습니다. 거북사자야 용왕님은 거북사자를 조용히 불렀답니다. 제주섬에 가서 왕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가 제주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거북사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왕자들이 거지꼴이 되었지 뭐예요? 남의 용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왕자들은 거북사자를 보자 반가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주섬은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모두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용궁의 왕자들이라고 해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입다 남은 옷 한 벌도 나눠줄 형편이 아니었지요. 거북사자는 뻑금뻑금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자님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용왕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물고기들도 몰려왔습니다. 용왕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왕자들이 고생한다는 말에 용왕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제주섬으로 가서 왕자들을 데리고 오너라. 용왕님의 명령에 물고기들은 기뻐서 팔랑팔랑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왕자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겠다. 하지만 왕자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용왕님은 고생을 했을 왕자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용궁의 도리이다. 거북사자는 잘 살피고 오너라. 예, 분보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는 세주섬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왕자들을 대접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모두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거북사자는 간신히 물고기를 잘 잡기로 소문난 박씨를 찾아냈습니다. 박씨가 먹다 남은 맞뿌리 한 사발을 왕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북사자는 뻗금뻗금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거북사자가 사실대로 말하자 용왕님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장 제주섬을 물에 잠기게 하겠노라. 그 섬을 돌밭과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할 것이다. 용왕님이 화를 내자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습니다. 용왕님 맞뿌리 한 사발을 준 박씨는 어떻게 할까요? 음 그 사람만 구해주어라. 섬이 물에 잠기는 동안 산 꼭대기로 도망가라고 일러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는 박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저 산에 올라가 있으시오. 사람들이 알면 왁자짓걸 따라갈 게 뻔하기 때문에 혼자 가셔야 하오. 그게 무슨 소리요? 거북사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거북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야 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 그렇게 할 수 없어. 박씨는 고집쟁이였습니다. 안되겠군. 거북사자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는 요소를 부렸지요. 그러자 박씨의 온몸에서 깃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점점 매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다시 사람이 되게 해주겠소. 알았어요. 알았어요. 매로 변한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제주 섬에 물이 가득 차오를 것이오. 당신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으시오. 물고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잡으면 안 되니 명심하시오. 거북사자 거북사자는 매로 변한 박씨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매로 변한 박씨는 우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등에 태웠습니다. 거북사자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바닷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파도를 피해 정신없이 뛰어 다녔습니다. 매로 변한 박씨는 이미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지요. 물이 불어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오르자 매로 변한 박씨의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아침 일찍 올라왔거든요.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마시오. 거북사자가 소리쳤습니다. 매로 변한 박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맛있겠다.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갔습니다. 왕자들을 태운 거북사자가 바다 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매로 변한 박씨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휙 낚아챘지 뭐예요. 안되겠군. 거북사자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는 급하게 요소를 부렸습니다. 누구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면 용왕님이 화를 낼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매로 변한 박씨가 물고기를 막 먹으려고 할 때 박씨를 딱딱한 바위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태우고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 사랑하는 왕자들아 용왕님은 반가워서 왕자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왕자들이 너무 말라 셋을 한꺼번에 안을 수 있었지요. 용왕님은 빼빼마른 왕자들을 보자 화가 났습니다. 용왕님이 손을 높이 들고 요수를 부리자 회오리 파도가 쳤습니다. 회오리 파도의 제주섬은 서서히 바다 속으로 잠겨갔어요. 바다에 잠긴 제주섬은 점점 거친 땅으로 변해갔답니다. 물이 빠지고 제주섬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을 때 섬은 돌밭과 가시던 물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주섬에 돌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매 모양의 바위도 그래서 생겨났고요. 사람들은 그 바위가 있는 오름을 매 오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로 제주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매 오름이 된 박씨를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학 한양에서 큰집 찾기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가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을 나가 살피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도성을 떠나 어느 산골에 들어갔습니다. 걷다 보니 배가 몹시 고팠어요. 마침 오막살이 한 채가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서 시장길을 달래야겠다. 임금님이 일행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는 나이 든 주인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게 있으면 우리에게 좀 주시오. 오막살이에는 안악과 아들이 사는데 아들은 들에 일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안악은 먹고 남은 메밀묵이 있어서 임금님과 신아들에게 묵을 차려 내갔어요. 대궐에 그런 거친 음식이 있을 리가 없지만 배가 고픈 판이라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임금님은 맛있게 잡수고 나서 안악에게 물었지요. 퇴근 성씨가 무엇이요? 저희는 전주이가랍니다. 안악도 임금님에게 서슴없이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성씨가 무엇인지요? 저도 전주이가 입니다. 안악이 학녀를 따져보니 나그네가 자기 자식과 형제뻘이었습니다. 안악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 보니 자네는 내 조카로군. 예 아주머니 조카라고 하니까 임금님도 할 수 없이 아주머니라 불렀어요. 저녁이 되자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야 저분이 우리 집안과 동성동본인데 너와 형제 항렬이 더구나 형님이니 인사드려라.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넙죽 절을 했습니다. 형님 어디 사세요? 한양에 사네. 한양에서 형님 집이 어디쯤 있어요?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이 우리 집이라네. 농사 다 지어놓거든 한번 놀러오게나. 예 꼭 놀러 가겠습니다. 이튿날 임금님은 자신의 집이 어디라고 손수 종이에 적었습니다. 옥새까지 꾹 찍어 총각에게 건네주고 떠났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 집에 가봐야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형님이 메밀묵을 잘 잡수시던 게 생각났어요. 어머니에게 메밀묵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쌓아가지고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총각은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다녔어요. 여기서 제일 큰 집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가리켰습니다. 궁궐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거길 들어가게 하겠어요? 문 지키는 군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지요. 우리 형님 집에 놀러왔는데 왜 당신들이 못 수문장이 창대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한남동사꾼 주제에 황송하게 임금님더러 형님이라니 말이 되느냐? 총각은 주머니를 훔쳐 훔쳐 하더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 이 편지를 보시오. 편지를 읽어본 수문장과 군졸들은 벌벌 기었습니다. 임금님의 옥새가 떡하니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동사꾼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지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수문장은 궁궐 안으로 들어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니 잘 모셔오너라. 임금님은 벼슬이 높은 신하를 시켜 데려오게 했지요. 임금님의 동생치고는 옥과 행색이 몹시 남루했지만 임금님의 명이니 어길 순 없었습니다. 신하는 총각을 큰 기와집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갔어요. 4,5명이나 되는 신여들이 총각을 내워싸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 내가 아주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니구나. 집이 한없이 큰데다 일꾼도 한없이 많고 밥상이 나왔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지요. 평소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로 그득해 상다리는 부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총각은 밥을 먹으며 시중 드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우리 형님은 왜 안 오시는 거요? 빨리 오라고 하시오. 저녁이나 되야 오시지 낮에는 못 오십니다. 저녁이 되자 임금님이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동생은 형님이 오셨다고 반갑게 붙잡고 인사를 했지요. 그리고 보쯤에서 메밀목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잘 잡수시기에 메밀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거참 고맙네. 총각은 임금님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집에는 웬 뿔난 도둑놈이 이리 많습니까? 그것은 신하들이 쓰고 있는 뾰족한 모자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총각이 사는 고을의 원님은 백성들을 잡아다가 돈을 강제로 빼앗고 마구 두들겨 패고는 했어요. 그래서 원님을 뿔난 도둑놈이라고 불렀지요. 얼마나 못됐으면 별명이 뿔난 도둑놈인지 알만하군. 임금님은 대번에 짐작하고는 총각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집이 참 부자란다. 그래서 뿔난 도둑놈도 엄청나게 많지. 먼 길 왔으니 잘 놀다 가거라. 다음날도 임금님은 낮에는 신하를 보내 총각을 대접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찾아가 밤늦도록 놀았지요. 총각은 아직도 임금님을 임금 형님이라고 세스람 없이 부르며 대했습니다. 임금 형님 이제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총각이 한 사나을 놀더니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간다고 하니 보내주마. 그냥 가지 말고 말 타고 가거라. 임금님은 총각에게 옷도 잘 입히고 말에다가 음식이랑 돈도 한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총각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네 형님 내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돈도 보내고 음식도 해보냈느냐. 말도 못해요. 소원이 뭔지 얘기만 하면 형님이 다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야 산골에서 어머니랑 둘이 어렵게 살지만 별 소원은 없다고 했죠. 그래도 말해보라고 해서 우리 집 앞에 사는 부자가 논이 열마직이 있는데 아주 좋은 논이라 그 논이나 좀 붙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이 편지를 주셨어요. 총각은 임금님이 챙겨준 음식을 어머니랑 며칠을 두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총각은 임금님이 준 편지를 들고 광가에 찾아갔어요. 한양에서 처럼 다짜고짜 광가로 들어가려 하니 문지기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이놈이 정신나간 놈 아니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는 거냐 그새 총각은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문지기를 네 집 아이들처럼 여기는 말투로 큰 소리를 탕탕 쳤지요. 이놈들 좀 들어가면 어떠냐 내가 한양 우리 형님네 집도 들어갔는데 여길 못 들어가 문지기들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형님네 집이 어디기에 큰 소리냐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이다 어쩔래 듣기에 참 맹랑한 소리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이라면 궁궐인데 말이지요. 그럼 그럼 거기에 갔다 온 증거를 내놓아라 총각은 주머니에서 옥새가 찍힌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래도 거짓말이냐 그러자 문지기들이 벌벌 떨며 엎드렸어요. 모가지가 달아날 판 이었거든요. 당장 원님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지 그까지 산골 사는 놈이 그럴 리 있겠느냐 그래도 들여보내거라 편지를 가져다가 다른 문서와 비교해보니 임금님의 옥새가 틀림없었습니다. 원님도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임금님 보고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날로 총각은 논 열맞이기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요. 한편 임금님은 총각이 돌아가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못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배우지도 못하고 듣도 본 것도 없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아주 못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음씨도 착하니 이놈을 줄세 시켜줘야겠군. 그때야 뭐 임금님 명령이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총각이 살고 있는 고울의 원님을 당장에 쫓아 냈습니다. 뿔난 도둑놈이라는데 안 나가고 베길 수 있겠어요? 임금님은 총각에게 고울 원님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총각은 판결 내릴 일이 있어도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었어요. 임금님은 특별히 한양에서 아주 똑똑한 신하를 한 명 내려보냈습니다. 신하가 대신 고울일을 맡아 하며 총각을 붙잡고 가르쳤어요. 3년을 꼬박 배우고 나니 막히는 일이 없이 능숙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총각 혼자 고울일을 척척 해냈지요. 그 후 총각은 고울을 잘 다스려 훌륭한 원님이 되었습니다. 또 벼슬도 점차 올라가 팔도 감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그네가 살린 3대 독자 옛날 옛날 한 옛날 형님 동생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형네 집에도 아들이 태어났고 동생네 집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외동이고 너네도 외동이니까 우리가 아들들을 형제로 맺어주자. 두 집안이 의논을 해서 아들 둘을 형제로 딱 맺어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형네 집은 집안 살림이 잘 돼가는데 동생네 집은 갈수록 형편 없어졌지요. 나중에는 지탱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웃에서 도와줘도 안 되자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훌쩍 떠났어요. 그 후 형네 아들은 잘 자라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떠난 동생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외아들이라고 해도 싫은 동생이 있다. 동생이 있다는 말에 남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 줄 알고 찾는단 말이냐 못 찾는다. 남자는 나이 서른이 되자 보따리 짐을 지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자고 주막에서도 자며 이리저리 찾아 다녔답니다.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바깥 주인은 없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지요. 남자는 대문을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좀 자고 갑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랑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아이 하나가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책볼을 옆에 끼고 나풀나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서당에 다녀오는 것 같았지요. 두 여인네는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처지 였습니다. 아가 오늘 사랑방에 손님 오셨단다. 인사드려라. 아이는 남자에게 인사를 꾸벅했지요.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랑방 손님이랑 자거라. 자기 전에 글도 배우고. 아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사랑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니 비가 실실 내렸어요. 남자는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지요. 손님 우리 손자 그리나 가르치며 하루 더 머무르시지요. 하룻밤 신세를 진 것도 미안하고 고마운데 비 온다고 하루 더 쉬어간다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그냥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못 가게 하고 아이도 말렸습니다. 남자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하루 더 묵기로 했지요. 아이를 가르쳐보니 한 글자 가르치면 두 글자를 아는 신통한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그치고 해가 났어요. 떠나려고 하직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는 길에 쓰라고 돈을 주지 뭐예요? 제가 이틀 밤이나 신세를 지고 가는데 노잣돈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도리가 아니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길가에 있어 언제나 손님이 많습니다. 머물고 가는 손님에게 노잣돈을 쥐어보내지 그냥 보내는 법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할 수 없이 노잣돈을 받았어요. 다시 동생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일을 얻는데 마침 한 사내가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동생 이름이랑 성을 대며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사람 안 삽니까? 살지요. 그 집이 어딥니까? 저기 기와로 잘 지은 집이라오. 당장 거기로 가려고 하자 알려준 사람이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뭐하려고 찾아가시오. 지금 그 집 외동 아들이 죽었는데 어른들이 밥도 안 잡숫고 따라 죽는다고 난리라오. 아마 장사 치른지 사흘은 됐을 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요. 어른들이라도 만나 배워야지요. 남자는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암흑의 내 집입니까? 맞기는 합니다만 저 암흑의 형인데요. 동생이 죽었단 말이 참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럼 제가 빈소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빈소 앞에서 남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울다가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까무러쳐 잠이 들었는데 한 젊은이가 검은 두루마기를 너플너플 거리며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동생인 줄 알고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손을 잡고 반가워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신세를 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네 집 아이였어요. 동생아 내가 왜 이 아이를 아이고 왜 데리고 왔느냐 저는 천연두에 걸려 죽은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손님 차사가 되었답니다. 이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 죽었기에 저승으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너를 찾아오는 길에 이 아이 집에 들러 이틀 동안이나 대접을 받고 노자또까지 얻었단다. 이 아이는 삼대독자 외동 아들이고 늙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아이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봐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다오. 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살려줘야겠군요. 동생은 소매에서 꺼낸 책을 이리저리 넘기더니 아이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요. 어서 돌아가거라. 남자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동생도 간 곳 없고 아이도 간 곳이 없었지요. 내가 꿈에 동생을 만났구나. 예사 꿈이 아니군.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른들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동생을 만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가뜩이나 시끄러운 내 집에 와서 왜 마음을 더 흔드는 것인가 죽은 아들을 만났다고 자꾸 우기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 동생의 두 가지 부탁이 떠올랐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급할 때 쓰려고 약을 사뒀는데 그걸 못 찾는 바람에 자기가 죽었다고 하며 어느 책장에 약이 들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책장을 열어보니 정말 그 약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약을 못 찾아서 아들이 죽었다고 원통해 하며 울고 불고 야단이 났지요. 어르신 제가 위치에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며느리 혼자 있는 위치에 왜 올라간단 말인가. 다른 게 아니라 동생에게 부탁받은 것이 있어서요. 전 그렇다면 가보게. 남자는 위치에 올라가 동생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 각시로 처음 만나면 주려고 사둔 옷가락지를 저 서랍에 넣어두었답니다.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서 한이 되었다고 제게 꼭 가르쳐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가 가리키는 서랍을 열자 옷가락지가 나왔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남자가 꿈의 동생을 만났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다음날 남자는 어른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만 떠납니다. 동생도 만났고 부탁도 들어주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편안히 잘 사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걷다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는 집이 나왔어요. 남자는 궁금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마에 손자를 싸서 안고 울고 있었지요. 3대 독자를 어찌 흘게 묻나 썩히더라도 내 치마 속에서 썩혀야지. 남자는 동생이 가르쳐준 약을 구해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아이 몸에 살이 붙고 뼈가 붙더니 숨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살림의 절반을 뚝 갈라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오가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정성껏 대접하면 큰 공덕을 받는 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소금 장수의 딸 옛날에 부잣집 도령이 가난한 소금 장수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 장수가 천하다고 해서 아무리 딸이 아름다워도 청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도령은 소금 장수 딸이 아니면 절대로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지요. 부모가 말리고 친척들이 말려도 부잣집 도령은 소금 장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없이 혼인을 시켰지요. 아이고 하필이면 소금 장수가 며느리가 되다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는 며느리인 소금 장수의 딸을 미워 했습니다. 새색 씨는 속으로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색 씨는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살았지요. 딸이 구박을 받으며 산다는 말을 전해 들은 친정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소금 장수 부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생각을 짜냈습니다. 어머니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렵지만 사돈댁을 조청 합시다. 우리 딸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불러서 대접을 하자고요. 올까? 안 올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말하면 올지도 모르지요. 소금 장수 부부는 좋지 못한 음식이지만 오셔서 드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더니 간절하게 초청을 하자 마지못해 오기로 했어요. 소금 장수 부부는 사돈을 모셔다가 술을 한잔 따라준 뒤에 안주를 주었습니다. 자 드시죠. 안주를 먹은 시아버지는 얼굴을 징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주는 아무 맛이 없었어요. 싱거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안주는 먹지 않고 잘 차려진 밥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보니 김치도 국도 나물도 찌개도 모두 싱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에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부모는 음식이 싱거워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상을 몰렸습니다. 왜 맛이 없으신가요? 어서 더 드시지요. 집에서 많이 먹어 그런지 먹을 수가 없군요. 사도는 시치미를 뚝대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럼 약주라도 더 하시지요. 술도 아까 먹어서 그런지 내키지가 않는 구려. 소금장수가 음식을 더 권했지만 사도는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금장수가 딸의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음식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간이 안 맞아 못 드시는 거지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일부러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소금장수라고 너무 약보지 마십시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제발 소금이 귀하다는 걸 아시고 소금장수의 딸인 우리 딸을 사랑해 주십시오. 소금장수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벌떡 일어나 소금장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도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높고 부자라도 소금 없이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대게 따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마십시오. 시부모는 집으로 가서 며느리를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끼리 차별을 두지 않고 두 집안이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시아버지를 이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자기 며느리를 툭하면 내쫓는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얼마나 자주 갈아치우는지 이로 다 셀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장가를 들기만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부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속이 탈대로 탔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고개 너머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 선비에게는 나이가 들어 시집갈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했지요. 아버님 제가 고개 너머 영감님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선비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소문도 못 들었느냐 선비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소문이 들었으니까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딸은 시아버지가 될 그 할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냈습니다. 딸은 시집을 간 지 하루는 그럭저럭 지냈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집을 간 딸 그러니까 새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는 시아버지의 고약한 버릇이 음식을 트집잡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이렇게 맛을 가지고 생태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해서 알게 된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공손하게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밥상을 본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상에는 밥과 국 간장 한 종지와 찬물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또 밥상 한쪽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으려던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화를 참고 있다가 며느라가야 이게 무슨 밥상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이 댁에 들어온 며느리는 열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한 게 흠이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시아버지는 당돌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속으로 이제 너도 쫓아내야 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묻는 말에 며느리는 침착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직접 맛을 보아 간을 맞추시라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왜 이 모양이냐 시아버지는 돌덩이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국이 싱거우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타드시고 짜면 여기에 있는 물을 타서 잡수세요.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돌멩이로 입을 비벼버리세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내 집에 들어오더니 정말 이제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야.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걸 보면 며느리를 쫓아내기는 커녕 시아버지는 꼼짝없이 며느리에게 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다간 안되겠구나. 이왕 쫓아버릴 수 없게 된 거 좋게 해서 잘 보이는 게 낫겠다.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겠어. 이렇게 생각한 시아버지는 싱글싱글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졌으니 심술 부리지 말거라. 나도 이제 심통 부리지 않고 너와 함께 오래오래 살겠다. 새 며느리는 고지 불통이고 억센 시아버지의 마음을 꺾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그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수정같이 맑아진 물 멀고 먼 옛날 감남산 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기슬계 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고 기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었으나 아들은 젊고 성실한 일꾼 이었어요. 젊은이는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내내 등이 휘도록 이래도 해마다 모자가 먹고 입을 것도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생각했어요. 감나무의 물은 왜 사시사철 쉼없이 흘러도 그 모양으로 흐르고 나는 왜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살림이 여전히 쪼들릴까 젊은이는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서천지역의 서방노인에게 물어 해결책을 얻곤 했습니다. 젊은 농사꾼도 서방노인을 찾아가 그 까닭을 알아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집에서 먹다 남은 기름 소금 떼나무 쌀 같은 것을 두루 따져 젊은이는 얼마 동안은 어머니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다고 여기고 서천으로 서방노인을 찾아 떠났습니다. 서쪽으로 걸음을 다그쳐 마흔 마흔 아흐래를 걷고 나니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한 할머니네 집 앞에서 다리 쉼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였어요.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하면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기에 그렇게 숨이 차도록 바쁘게 걷고 있나. 저는 서천으로 서방노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서 왜 감나무에 물은 사시사철 심없이 흘러도 그 모양으로 흐려있고 저는 왜 일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살림이 여전히 쪼들이는지 물어볼 참입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못내 기뻐하며 입가에 빙글의 웃음을 띄었습니다. 젊은이 그렇거든 내 일도 한 가지 물어봐주게나 내 집에는 열여덟 살 난 딸애가 있는데 예쁘게도 하고 종명하게도 생겼지만 여태껏 말 한마디 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네. 자네가 서방노인을 만나거든 그 애가 왜 입을 열지 못하는가 한번 물어봐주게 할머니의 부탁에 젊은이는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네 꼭 물어봐드리지요 그는 할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계속 서쪽으로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또 마흔 아흘 대를 걷고 나니 지치기도 하고 날도 어두워서 한 할아버지네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리를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집안으로 안내하여 친절히 접대하면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를 그렇게 땀을 줄줄 흘리며 바쁘게 가나 저는 서천으로 서방 노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서 왜 감나무에 물은 사시사철 쉼없이 흘러도 그 모양으로 흐려있고 저는 왜 일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살림이 늘 쪼들리는지 물어볼 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껄껄 웃었습니다. 참 참 잘되었네 젊은이 그 길에 내 일도 한가지 물어봐주게 우리집 과수원에 귤나무가 있는데 잎은 풀을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지만 웬일인지 그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일세 네 꼭 물어봐드리지요 젊은이는 시원스레 대답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서쪽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날 점심때가 가까워 올 무렵 그는 큰 강가에 이르렀는데 물살이 새찬데다가 나루빼도 없었습니다. 그가 강기슬개 있는 청석 바위 위에 앉아서 어떻게 강을 건널까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일진 광풍이 일며 시커먼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성남 파도가 강물에 일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 노을이 빗기더니 커다란 용암마리가 세차게 요동치는 강물 위로 둥둥 떠올라 젊은이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고생도 마다 하지 않고 바쁜 걸음 을 글오. 나는 서천으로 서방 노인을 찾아가는 길이오. 거기 가서 왜 감나무에 물은 사시사철 쉼없이 흘러도 그 모양으로 흐려있고 나는 왜 일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살림이 여전히 쪼들리는지 물어볼 참이오. 그러면 내일도 한가지 물어봐주오. 나는 만물을 털끗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전년 동안이나 금강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올 수 없는지 모르겠소. 좋소. 꼭 물어봐주겠소. 젊은이는 이번에도 아주 시원스레 대답했습니다. 커다란 용은 젊은이를 등에 태워 큰 강을 건네 주었어요. 젊은이는 계속 서쪽으로 하루 남짓을 걸어 웅장한 예성에 이르렀습니다. 성 안에는 궁전이 한 채 있었어요. 젊은이는 문지기에게 서방 노인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궁전 안에 화려하고 웅장한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 복판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앉아 있었어요. 젊은이는 속으로 저 노인이 아마 서방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쳐 입을 떼기도 전에 노인이 빙글에 웃으며 먼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슨 일로 여기를 찾아왔는고 제게 네 가지 풀지 못할 문제가 있사온데 노인께서 해답을 주시기 바라옵니다. 좋네 어서 물어보게 서방 노인은 벼랑간 엄숙한 표장을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교범이 있네. 한 가지는 물을 수 있어도 두 가지를 묻지 못하며 세 가지를 물을 수 있어도 네 가지는 묻지 못하네. 다시 말하면 홀수는 물을 수 있어도 짝수는 묻지 못한다는 것이네. 지금 자네한테 네 가지 문제가 있다니 어느 하나를 취소하겠는지 잘 생각해보게. 이렇게 되자 젊은이는 난처했습니다. 그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아도 자기 일도 중요하고 남들의 부탁도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셋은 물을 수 있어도 넷은 묻지 못한다고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은이는 응당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에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남들이 부탁한 세 가지 일을 묻기로 했지요. 서방 노인은 그가 내놓은 세 가지 질문에 원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기꺼이 귀로에 올랐어요. 큰 강가에 이르니 커다란 용이 진작부터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었소? 물어봤소. 서방 노인은 당신이 꼭 두 가지 좋은 일을 해야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했소.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주시오. 첫째는 나를 태워 강을 건네 주는 것이고 다음은 당신의 머리 위에 돋은 야광줄을 떼버리는 것이오. 커다란 용은 젊은이를 등에 태우고 큰 강을 건넜습니다. 맞은편 기슭에 이르자 용은 젊은이에게 야광줄을 떼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의 머리에 이내 한 쌍의 뿔이 도단하더니 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용은 구름을 뚫고 더 높이 날아오르면서 머리를 돌려 젊은이를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 야광줄을 내가 당신한테 사례로 드리는 선물로 삼아주시오. 젊은이는 눈부신 빛을 뿌리는 야광줄을 가지고 할아버지네 집에 이르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보고 말했어요. 내가 부탁한 일을 물어봤나? 네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네 과수원에 있는 물렁덩이 밑에 금 9단지 은 9단지가 묻혀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물 도와 함께 팠지요. 그런데 한참이나 파고 또 파도 금과 은은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파내려가 마침내 맨 밑바닥에서 9단지의 금과 9단지의 은을 파냈습니다. 금과 은을 드러내자 밑바닥에서 이내 맑은 물이 솟아오르며 물 할아버지는 시험삼아 물 웅덩이 밑바닥에서 방금 솟아나온 맑은 물을 귤나무에 뿌려주었어요. 그 물을 먹은 가지마다 과일이 맺히더니 어느새 모든 귤나무에 가지가 휘어지도록 황금빛 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자기 집에 묻게 하고 사례로 금과 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와 작별하고 야광주와 금과 은을 가지고 할머니네 집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급히 집안에서 마중을 나왔지요. 내가 젊은이한테 부탁한 일을 물어봤나? 네, 물어봤습니다. 서방 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의 따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젊은이를 보게 되면 곧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한창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녀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젊은이를 보자 부끄러워서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지며 입술을 노무리고 방글에 웃기만 하더니 한참 지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인 누구세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너무 기뻐서 바로 일어서지도 못하다가 와라, 딸을 품에 껴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가 다부지게 생긴 데다 사람도 진실해 보였으므로 할머니는 딸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예야, 오늘 네가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길이리다. 너희들은 오늘로 식을 올리고 혼사를 지르거라. 그리하여 젊은이와 처녀는 한 쌍의 다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야광주와 금은을 가지고 어여쁜 아내와 함께 기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로한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그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총명하고 아리따운 아내를 보이고 싶었지만 앞 못 보는 어머니는 그저 손으로 며느리의 보드라운 얼굴만 어루만져 볼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또 금과 은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보였지만 어머니는 절렁절렁하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광주를 꺼내어 흔들어 보였으나 야광주가 아무리 눈부신 빛을 뿌려도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캄캄한 그대로였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은 괴롭기 짝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앞에 보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젊은이는 또 야광주를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보자들이 몽땅 없어져 가난한 사람들이 더는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과연 마을의 보자들이 몽땅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야광주는 여느 야광주와는 달라서 밤에 빛을 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주는 보배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감나무의 물은 다시는 흐려지지 않고 언제나 수정같이 맑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림이 쪼들리지 않고 꿀같이 달콤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돌에 눌린 두꺼비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돌이라는 아이와 두꺼비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돌이는 돌처럼 단단하게 잘 크라고 돌이고 두꺼비는 두꺼비처럼 오래 살으라고 두꺼비라고 지었지요.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두꺼비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알다가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있어 두꺼비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도 없는 두꺼비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지요. 두꺼비는 고아가 되어 텅빈 집에서 날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보자 못한 도리가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아버지 저 불쌍한 두꺼비를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집도 빚어봐서 안 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도리는 묘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도리네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저 한 벌이 있었어요. 그걸 아버지 몰래 가져다가 장독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은수저가 없어진 걸 알고 아버지가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도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두꺼비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주는 재주가 있으니 은수저도 틀림없이 찾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서 두꺼비를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만약 두꺼비가 은수저를 찾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여부가 있겠느냐. 은수저만 찾으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 놓고 도리는 두꺼비를 찾아가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은수저 있는 곳을 묻거든 다른 소릴락 말고 장독대 밑에 있다고만 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터이니. 두꺼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마 했지요. 두꺼비는 도리를 따라 도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두꺼비야 은수저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가르쳐다오. 도리네 아버지가 묻자 두꺼비는 도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장독대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독대 밑을 보니 정말 그곳에 은수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두꺼비를 한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리는 이제야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갔습니다. 어디 사는 두꺼비라는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지. 나도 그 소문을 들었네. 이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임금님은 옥새를 잃어버리고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두꺼비라는 아이만 있으면 옥새도 찾을 수 있겠군. 여봐라, 얼른 두꺼비라는 아이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이 두꺼비 사는 마을에 와서 다짜고짜 두꺼비를 잡아 대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 내가 두꺼비냐. 열흘 말미를 줄터이니 그동안 옥새를 찾아내도록 하여라. 찾아만 주면 근상을 내릴 테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평생 옥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니라. 임금님의 말을 듣고 두꺼비는 귀가 탁 막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도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꺼비는 할 일 없이 임금님이 마련해준 집에 틀어박혀 밤이나 낮이나 꼼짝도 안고 지냈습니다. 꼼짝을 하려니 무슨 재주가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지낸 지 아흘째 되는 날 두꺼비는 방에 가만히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왼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넙죽 절을 하더니 부디 용서해 다우 내가 바로 옥새를 훔친 도둑 문풍지란다. 네가 내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뭘 더 숨기겠느냐. 그 옥새는 대골한 연못에 빠뜨렸으니 찾아서 임금님께 드리려 무나. 이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옥새를 훔쳐간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던 거예요. 도둑 문풍지가 집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튿날 두꺼비는 임금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 옥새가 있는 곳을 알아냈느냐. 예, 옥새는 연못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물을 퍼내니 아니나 다를까 연못에서 옥새가 턱 나오지 않겠어요? 두꺼비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고 도리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갔지요. 고향에 가는 길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갑자기 함상구진 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상자 속에 내가 뭘 숨겼는지 알아맞혀라. 열흘 살 동안 못 맞추면 가만두지 않겠다. 산적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다 도리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했지요. 그랬더니 산적이 일곱, 여덟, 아홉, 세다 말고 과연 놀라운 재주로구나 하면서 상자 뚜껑을 여는데 거기에는 다름 아닌 두꺼비 한 마리가 돌멩이에 눌려있지 뭐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말이 바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10년 동안 갈고 닦은 무술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스승님은 제자에게 칼을 한 자루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오는구나. 이 칼로 비를 막아내면서 저기 저 소나무까지 다녀오너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소나무까지 갔다 왔답니다. 스승님은 제자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칼을 너에게 주겠다. 의로운 일에 쓰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알고 있지? 그럼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칼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야. 귀한 일에만 써야지.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차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람? 칼을 걸어두기만 하면 뭘 해? 제자는 마을의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솜씨를 자랑하러 그 아가씨를 찾아갔지요. 자기의 칼솜씨를 보게 되면 아가씨도 자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는 산속에서 나무를 캐는 중이었어요. 아가씨, 제 칼솜씨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제자는 나무에 매달려 있던 벌집을 칼로 잘랐습니다. 벌집 안에 있던 벌들이 왱왱거리며 쏟아져 나왔어요. 제자는 그 많은 벌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칼로 베어버렸지요. 어때요? 김선비보다 내가 훨씬 멋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가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세요. 그 가난뱅이 선비가 뭐가 좋다고 그래요? 제자는 아가씨를 졸졸 따라다니며 애원했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김선비가 오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나물바구니를 내버려둔 채 김선비에게 달려갔습니다. 둘은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소곤소곤 정답게 얘기를 나누면서요. 이 모습을 본 제자는 화가 났습니다. 제자는 단칼에 김선비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솜씨가 대단하구려 나와 겨뤄보겠소. 어디선가 거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보지. 제자는 화가 난 김에 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먼저 지팡이로 제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제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지요.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그 거지는 다름 아니라 제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죽은 두 사람을 한자리에 묻어두었어요. 얼마 후 무덤에서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은 붓처럼 생기고 잎은 길쭉하니 칼을 닮았어요. 아가씨는 꽃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가씨의 긴 한숨이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오늘의 동화 나라를 도운 생쥐 먼 옛날 어느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수많은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언제나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아서 생쥐들은 풍족하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온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말았지요. 해마다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먹고 살던 생쥐들은 겨울까지 먹을 양식이 모자랄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쥐의 왕은 인간의 왕에게 다음 해에 갚을 테니 곡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생쥐 왕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인간 왕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궁전의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생쥐 왕에게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생쥐 왕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대왕님을 뵙고 긴이 부탁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소. 왕은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 무척 재미있어 하면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쥐 왕은 비단으로 된 작은 실꾸러미를 공손히 받쳐들고 왕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거나 높은 사람을 만날 때면 목도리를 선물하는데 생쥐 왕은 목도리 대신 비단 실꾸러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녕하신가 생쥐 형제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대왕이시여 생쥐가 말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곡식이 없으니 저희들을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쥐들의 왕인 제가 온 나라의 왕인 폐하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곡식을 빌려주신다면 내년 추수 때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좋다. 곡식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헛간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설사 곡식을 빌려준다 해도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운반할 셈인가 그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곡식만 빌려주신다면 알아서 나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생쥐에게 보리가 가득한 커다란 곡식 창고 하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관리에게 명하여 창고의 문을 열어 생쥐들이 원하는 만큼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생쥐 왕은 생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쥐의 수는 수십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생쥐들은 곡식 창고로 한꺼번에 몰려가 등에 쥐고 꼬리로 감고 입에 물고서 최대한 많은 곡식을 날랐습니다. 생쥐들이 일을 마치자 창고는 텅텅 비어 단 하나를 보리도 남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곡식 창고를 보러 간 인간 왕은 밤새 생쥐들이 정말로 곡식 한 톨도 남김없이 가져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생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생쥐 왕은 빌린 곡식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습니다. 생쥐 왕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자 인건 왕은 생쥐가 영리한 데다 믿을 만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인간 왕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웃나라는 생쥐들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강뚝에 모아놓고 침략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생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왕을 죽이고 온 나라를 제멋대로 다스린다면 이만저만 곤란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생쥐 왕은 다시 인간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 생쥐들이 대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대왕께서는 저와 제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일을 감사히 여기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폐하를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이 태산같던 왕은 생쥐의 말을 듣고는 무척 기뻤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하지만 조그만 생쥐들이 공경에 빠진 나를 어찌 돕겠다는 것이냐. 우리 군대보다 수백수 천배나 많은 적군이. 당장에라도 저들어올 기세이다. 온 백성을 불러 모은다 해도 적군을 쫓아버리기에 덕없이 부족한데 조그마한 생쥐들이 그 많은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 생쥐 왕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폐하는 곡식을 빌려주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과연 빚은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저희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희가 부탁하는 것만 준비해 주시면 이웃나라 군대를 모조리 쫓아버리겠습니다. 생쥐의 말을 들은 대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 그대로 하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한자 길이의 나무토막 10만 개를 강뚝에 쌓아두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적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대신 이 일에 성공하면 저희의 목숨을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을 없애주십시오. 방법만 알려주면 기꺼이 없애주겠다. 두 가지 위험이란 바로 홍수와 고양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는 곳은 강가의 낮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저희의 보금자리는 물에 잠기고 맙니다. 저희들의 집이 강물에 잠기지 않도록 강가에 튼튼한 재방을 쌓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이들이 늘 저희들을 괴롭히니 폐하의 왕국에서 고양이들을 모두 쫓아내주십시오. 좋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만 막아준다면 너희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겠다. 생쥐왕은 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다음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저녁 생쥐왕은 자기 나라의 생쥐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았어요. 땅거미가 질 무렵 생쥐왕은 수십만 생쥐 대군을 이끌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생쥐왕이 일러준 대로 인간왕이 준비해둔 나무토막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생쥐들은 나무토막을 강물에 띄우고 나서 두세 마리를 올라탔습니다. 나무토막 배를 탄 생쥐들은 일사불란하게 강을 건너 맞은편 강뚝에 모두 내렸습니다. 어느새 날은 캄캄하게 저물고 적군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떤 병사들은 천막 안에서 잤고 또 어떤 이들은 밖에서 잤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곁에 무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생쥐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감한 생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는 적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쥐는 활과 화살대를 갇고 총에 멜빵끈을 쏠았으며 어떤 생쥐는 폭약의 심지와 폭발 장치를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생쥐들은 잠자고 있는 병사들의 옷과 머리카락을 물어뜯었어요. 한마디로 생쥐들은 이빨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천막과 무기,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곡식과 온갖 식량이 삽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사방팔방 흩어졌지요. 한두 시간이 지난 후 생쥐들은 다시 강둑에 모여 나무토막 배에 올라타 조용히 강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적군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동이 타오자 적진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누더기 군복에다 머리카락은 마구 잘리고 활 시위는 온데간데 없고 총을 멜 멜빵도 없었으며 하다못해 아침밥거리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 다른 병사의 짓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적군 진영은 곧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말다툼을 벌이고 장교들을 헐뜯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한창일 때 갑자기 맞은평 강둑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니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도망치기 바빴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사람의 병사도 남지 않고 모조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왕은 생쥐왕을 불러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당장 강둑에 튼튼한 재방을 쌓게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왕국 안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모조리 사형에 처한다는 명도 내렸지요. 한편 왕은 이웃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생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면 그때는 나라 안에 모든 동물을 보낼 것이며 그것으로 모자라면 맹수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맹수들로도 모자란다면 짐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그대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웃나라 왕은 생각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생쥐들마저 그렇게 대단한 재주와 용기를 지녔는데 맹수와 병사들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겠구나. 한시바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어 더 이상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쥐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요.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감사하며 해마다 생쥐들에게 창고 하나를 가득 곡식으로 채워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생쥐의 새 아들 옛날 옛날 어느 왕국에 생쥐부부가 살았습니다. 생쥐부부의 보금자리는 왕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생쥐부부는 새끼를 갖게 되자 아주 튼튼하고 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생쥐 아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태어난 새끼를 보니 영락없는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호랑이는 금세 다 자라서 어느 날 어미 생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밀림으로 돌아가 호랑이 형제들과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언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숲에 들어가서 제 털 한 움큼을 공중에 뿌려줍니다.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미 생쥐에게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건네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어미 생쥐는 다시 새끼를 갖게 되었어요. 생쥐 부부는 이번에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대신 공작이 태어났습니다. 공작은 금세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서 어미 생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 공작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생쥐를 꾸려 나가겠어요. 언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 깃털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고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미 생쥐에게 자신의 깃털을 한 움큼 뽑아 건네주고 밀림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어미 생쥐는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아주 똑똑한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미 생쥐는 아이가 다른 형제들처럼 집을 떠나 사람들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려 두 형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만은 집을 떠나지 말고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타일렀지요. 소년은 그러겠노라 약속하고 항상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알라신을 믿는 이발사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발사는 사람들의 머리칼을 잘라주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솜씨가 제법 좋았던 이발사는 왕궁에까지 불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는 연회 때처럼 왕궁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생쥐 부부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바닥에 앉아 놀고 있는 귀여운 소년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머리와 손발톱을 손질해주겠노라고 청하였지요. 소년의 승낙을 받은 이발사는 우선 머리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라낸 머리칼이 땅에 닿자마자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한 손발톱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아름다운 터키 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발사는 왕궁으로 가서 왕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신비한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탐욕스러운 왕은 그 신비한 소년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종 몇 명을 보내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 앞에 소년이 대령하자 왕은 소년이 왕실에 딸린 숲을 함부로 침범했으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왕은 당장에라도 소년의 부모를 죽이고 소년을 노예로 삼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만 해내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주와 혼례를 올려주고 왕국의 절반도 나누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바라는 일은 바로 다 자란 호랑이 네 마리를 데려와 왕궁의 사대문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뜻밖의 일을 당한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미생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생쥐는 걱정하지 말라고 소년을 다독거리고는 호랑이 털 한 움큼을 주면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소년은 어미생쥐의 말대로 무성한 숲 한 가운데로 들어가 호랑이 털을 공중에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그러자 숲에 울려 퍼지던 메아리가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입술을 핥으며 덤불숲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동생아 내가 왔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호랑이 형님 소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랑이 네 마리를 데려가 왕궁의 사대문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왕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냐 간단한 일이로구나 호랑이라면 백 마리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호랑이는 큰 입을 벌리더니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포효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만에 밀림은 사방에서 모여든 수백 마리의 호랑이들로 와글거렸지요. 호랑이들이 모두 모이자 소년의 형님 호랑이가 소년을 등에 태웠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행렬을 이루어 다함께 왕궁으로 향했어요. 호랑이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몰려오자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종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군대가 소집되었지요. 왕은 몹시 두려웠지만 소년이 호랑이 떼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은 형님 호랑이의 등에 탄 채 호랑이 행렬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났지요. 왕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선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숲속에서 찾아낸 최고의 호랑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네 마리를 고르십시오. 왕은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장 듬직한 호랑이 네 마리를 고른 다음 나머지는 돌려보냈어요. 며칠 후 여전히 보석에 욕심이 난 왕이 다시 소년을 불렀습니다. 왕은 지금 당장 왕궁 지붕 위에 있는 네 개의 황금탑 위에 공작을 한 마리씩 앉혀놓지 않으면 소년의 어머니를 죽이고 소년을 노예로 삼겠다고 윽박 질렀습니다. 가여운 소년은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어미생지는 소년에게 공작 깃털 한 움큼을 건네주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년은 어미생지가 일러준 대로 산꼽대기에 올라가서 공작 깃털을 공중에 흩날리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그러자 고푸드덕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아름다운 공작이 소년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아 내가 왔다 공작이 말했어요 무슨 일로 불렀느냐 공작 형님 소년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작 네 마리를 왕궁의 황금 뾰족탑 위에 데려가지 않으면 왕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공작은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날카로운 소리로 공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공작들이 날아들어 천지가 온통 번쩍거리는 듯 했어요. 이윽고 소년의 형인 공작이 말했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가보자꾸나 그러자 가장 힘센 공작 네 마리가 발톱으로 단단히 소년을 넘겨지고 숲 위를 날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공작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왕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소년을 맞이했지요. 대왕이시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숲에서 찾아낸 가장 훌륭한 공작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네 마리를 고르십시오. 왕은 이번에도 속으로는 무척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 멋진 공작 네 마리를 고르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보석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왕은 다시 소년을 불러다 놓고는 어미 생지가 왕실 소유의 코끼리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고 소년은 데려다 노예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소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어요. 작은 몸집에 엄마 생지가 거대한 코끼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덜어놓았습니다. 어미 생지는 걱정할 것 없다고 아들을 달래며 소년 덜어 자기의 몸에 독약을 바르고 꼬리에 실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소년은 어미 생지를 옷소매에 넣고 왕궁으로 향했어요. 왕궁 마당에는 어느새 결투에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방벽 뒤로 왕과 귀족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고 지붕과 창문은 구경하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당 한쪽 끝에는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발에 쇠사슬을 찬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년은 옷소매 속에 어미 생지를 숨긴 채 결투장 한쪽 끝에 서서 성난 코끼리와 마주 보았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코끼리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불렸습니다. 코끼리는 사납게 울부짖으며 소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코끼리가 기다란 코를 치켜들자 어미 생지는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코끼리와 맞서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코끼리는 무언가 작은 동물이 자신을 향해 마주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틈에 어미 생지는 코끼리의 발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당황한 코끼리가 코를 발치로 내려 붙잡으려 하자 어미 생지는 재빨리 코끼리의 콧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미 생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거대한 짐승의 코와 머릿속 곳곳에 독약을 묻혀놓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코끼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결투장을 마구 휘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부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온몸에 독이 퍼지자 쿵 하고 땅에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어미 생지의 꼬리에 묶인 실을 끌어당기자 어미 생지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은 소년에게 한 약속을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얼마 후 왕은 소년을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국의 절반을 넘겨주었습니다. 왕이 죽자 소년은 왕위를 물려받고 어미 생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다시 찾은 왕국의 평화 먼 옛날 룸이라는 나라에 바차라고 불리는 왕이 살았습니다. 바차 왕은 이온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산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얄궂게도 왕과 왕비 모두 따지기를 좋아하고 결코 지고는 못 사는 성품이라서 아주 사소한 일을 두고도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는 법이 없어서 결국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일쑤였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을 통인 왕은 아내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무척 못마땅했고 툭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루는 왕과 왕비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앉아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궁전 바깥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왕비 왕이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시오? 아니에요. 저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가 우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소. 내가 호랑이 울음소리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아시오. 저것은 분명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소리오. 왕비가 다시 왕에게 반박하자 곧 열띤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 통에 싸움은 점점 격렬해지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 정 그렇다면 대신들을 불러 물어봅시다. 틀린 사람은 뗏목을 타고 궁전을 떠나야 하오. 누가 되었건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이튿날 바차왕은 대신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어떤 짐승이 궁전 밖에서 울기 시작했소. 짐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했고 왕비는 여우가 우는 소리라고 했소. 경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오. 만일 여우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과인은 동나무 뗏목에 몸을 싣고 정처 없이 강물을 따라 흘러갈 것이오. 반대로 그 짐승이 호랑이라고 하면 왕비가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오. 말을 마친 왕은 대신들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신들은 곧 왕이 오르니 왕비가 오르니 하며 제각기 의견을 내놓고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끝내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결국 근처에 사는 농부들을 불러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농부들은 하나같이 궁정 근처에는 호랑이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밤만 되면 곧잘 나타나 살금살금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왕이 틀리고 왕비가 오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장 나이가 많은 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전하가 틀린 것은 분명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전하가 이 나라를 떠나고 왕비님이 다스리게 될 것이오. 그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못하오. 그러니 진실일랑 덮어두고 전하가 옳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나머지 대신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을 찾아가 왕이 옳고 왕비가 그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아뢰었지요. 왕은 자기가 옳다는 말에 무척 기뻐하며 당장 왕비를 땜목에 태워 멀리 떠나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쌍한 왕비는 강뚝으로 끌려가 통나무 땜목에 몸을 싣고서 세찬 강물을 따라 두둥실 떠내려 갔습니다. 왕비를 태운 땜목은 한참을 떠내려간 끝에 맞은편 강뚝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바차왕의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왕비는 강기슬계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앞에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원은 높게 자란 풀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어서 도저히 해치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왕비는 한동안 이리저리 헤매다 풀숲 사이로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은 좁다랗고 이리저리 굽어있었어요. 왕비는 좁은 길을 따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그렇게 가다보니 널찍한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흰 수염이 허리까지 늘어진 노인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언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왕비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하루 종일 굶었더니 무척 배가 고프군요. 그렇게 하시구려 부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 것까지 다 드셔도 좋소. 노인은 흔쾌히 왕비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비가 식사를 마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조원에 살고 있는 마법사라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작은 산 정상에 이를 것이오. 그곳에 도착하면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아이는 평범한 인간의 아이가 아니오. 정성스러운 라마교 승려가 환생한 아이로서 신비한 힘을 갖게 될 것이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할 수 있을게요. 아이의 이름을 박희라고 짓고 그 아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오. 왕비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니 과연 산 정상에 이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왕비는 노인이 예언한 대로 신비한 능력을 지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걸었으며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길을 인도했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동안 가다 보니 풀숲을 벗어나 탁 트인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그날 이웃나라의 세 왕자가 사냥에 나섰다가 왕비와 바퀴를 만나게 되었어요. 왕자들은 두 사람을 말에 태워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정을 들은 이웃나라의 왕은 왕비 일행을 궁전에 머물게 해주고 어린 바퀴를 왕자들과 다름없이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바퀴왕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모든 운동과 겨루기에 출중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퀴왕자는 다른 세 왕자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희고 아름다운 사슴과 마주쳤습니다. 흰 사슴은 네 사람을 껑중 뛰어넘어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네 젊은이는 말을 타고 사슴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왕자들이 탄 말들은 차츰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차례차례 뒤쳐지고 결국 바퀴왕자 혼자서 사슴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추격이 계속되자 불쌍한 사슴은 조금씩 지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왕자는 곧 사슴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사슴이 가파른 바위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주둥이를 바위에 갖다 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바위가 둘로 갈라지고 커다란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곧 가죽을 훌훌 벗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바퀴왕자는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란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바위 문은 쾅 하고 닫혔어요. 좁은 길을 따라 여인의 뒤를 쫓으니 곧 천장이 높은 방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호사스러운 가구가 질비하고 형형색색의 불빛이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유리기둥이 줄지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은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더니 바퀴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지요? 이렇게 여인이 사는 곳까지 따라오다니 정말 무례하군요. 바퀴왕자는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무시무시한 식인기가 사는 곳이에요. 사실은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보통 인간이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잡혀왔는데 며칠 후면 식인기의 아내가 되어야 해요. 그 사이 식인기는 저에게 마법의 주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문을 외면 원하는 동물로 변해서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식인기의 소나기에서 영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죠. 곧 식인기가 돌아올 거예요. 식인기에 눈에 띄면 당신은 죽고 말 겁니다. 식인기가 돌아오기 전에 어서 몸을 숨기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인은 방 안 한가운데 있는 유리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기둥의 한쪽을 돌려서 열고 바퀴왕자를 그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바퀴왕자가 몸을 숨기자마자 동굴문이 열리고 무시무시한 식인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인기는 여인에게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했습니다. 푸짐한 식사를 마친 식인기는 곧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소리가 울리자 방 안에 있던 유리 기둥들이 저마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직 바퀴왕자가 숨어있는 기둥만 옹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식인기는 기둥 하나가 평소대로 춤을 추지 않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망치를 들고 다가가서 기둥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위협했지요. 그때 여인이 나서서 식인 귀에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기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기둥 중 이것이 정중앙에 있고 또 가장 크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다른 기둥과 달라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랍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그냥 두세요. 내일은 아마 평소처럼 춤을 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식인기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고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동탈력이 되자 식인기는 이를 보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식인기가 동굴을 나서자마자 여인은 기둥 한쪽을 열어 바퀴왕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인기를 없애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몸에 아무리 큰 상처를 입혀도 소용이 없답니다. 식인기를 없애려면 식인기의 영혼과 맺어져 있는 무언가를 없애야만 해요. 여기 사는 식인기의 목숨은 녹색 앵무새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앵무새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숨겨져 있지요. 하지만 전 그 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 동굴 뒤편에 또 다른 바위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바위에 다가가 오른발로 세 번 차되 찰 때마다 갈가막이야 문을 열어라 하고 소리치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커다란 동굴이 나타날 겁니다. 동굴 한가운데에 붉은색 돌 탁자가 놓여있는데 바로 그 탁자 위에 녹색 앵무새가 앉아있을 거예요. 그 앵무새를 죽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식인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바퀴왕자는 여인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바위 동굴 뒤쪽으로 가보니 과연 또 다른 바위가 있었어요? 바퀴왕자는 주문을 외면서 오른쪽 발로 바위를 세 차례 찼습니다. 세 번째 외침이 떨어지자 바위문이 활짝 열리더니 동굴이 드러났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바퀴왕자는 가운데 놓인 붉은 탁자 위에 앉아있는 녹색 앵무새를 붙잡아 단숨에 목을 비틀었습니다. 앵무새의 숨이 끊어지자 바퀴왕자는 서둘러 원래의 동굴로 돌아갔어요. 동굴 입구에 이르자 식인귀가 목이 비틀린 채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뜰듯이 기뻐하며 바퀴를 얼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서 왕의 궁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바퀴왕자는 곧 젊은 여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바퀴왕의 어머니인 왕비는 바차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기로 약속했고 힘을 합쳐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금덩어리와 두 친구 아주 먼 옛날 안준뱅이 지성이와 장님 감천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지였지만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장님인 감천이가 지성이를 업으면 지성이가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둘은 이렇게 함께 다니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목이 말라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샘물 안에 웬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금덩어리를 들고 가면서 서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양보만 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결국 금덩어리를 다시 샘물에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그네와 마주쳤습니다. 지성이는 샘물에 금덩어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알려주었어요. 나그네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샘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성이와 감천이가 말해준 샘물에 도착하니 금덩어리는 커녕 커다란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거지들의 장난에 소가 넘어갔다고 생각한 나그네는 화가 치밀어 구렁이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성이와 감천이를 쫓아가서는 마구 때려주었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샘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금덩어리가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구렁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눠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님은 어딜 그리 가십니까? 예, 저를 지으려고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성이와 감천이는 각자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마침 잘되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저희는 금덩어리가 필요 없으니 스님께서 좋은 일을 써주십시오. 아니, 이 정도 금이면 두 분 다 평생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소승에게 주시다니요. 저희는 타고나기를 편히 살 팔자가 아닙니다. 분해 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 게 틀림없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한사코 거절하는 스님에게 금덩어리를 안겼습니다. 스님은 한 덩이만이라도 가지고 가서 편히 살라고 했으나 지성이와 감천이는 필요 없다면서 길을 떠났어요. 스님은 끝까지 두 사람을 따라오며 이름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름은 알아서 뭐 하느냐며 가르쳐 주지 않으려 했지만 스님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바람에 알려주고 말았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여전히 사이좋게 동량을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못 보던 절이 생겼네.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야 굉장히 큰 절인데 오늘은 저 절에서 얻어먹자. 지성이와 감천이가 가까이 가보니 연불을 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연불 소리가 퍽 희한했습니다. 지성이 감천이 나무아미타불 지성이 감천이 나무아미타불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 안쪽으로 발을 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뱅이 지성이가 벌떡 일어났고 장님 감천이는 눈을 번쩍 뜬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 한참 도리벙거렸습니다. 도무지 미끼질라나 꿈인지 생시인지 서로 꺼집어 주었지요. 두 사람은 부처님 앞으로 가 합장을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부처님에게 수백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새님 한 분이 나와 두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두 분께서는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자기들이 금덩어리를 주었던 새님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었지요. 두 분께서 주신 금덩어리로 이렇게 훌륭한 절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 두 분의 병이 낫기를 빌었답니다.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병이 낫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 뒤 지성이와 감천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미치광이의 지혜 옛날 우간다에 와르카라는 아주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쇠를 잘 다루는지 와르카가 일을 할 때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을 할 정도였습니다. 와 저 칼 좀 봐 쇄도 한 번에 베어버리겠는걸 와르카가 만든 괭이는 바위도 깨트릴 만큼 단단하다고 와르카에게 불과 쇠만 주면 아마 뭐든지 다 만들 거야. 사람들은 빨갛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며 척척 각종 도구를 만드는 와르카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우간다 왕국에는 괴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심심할 때마다 이상한 명령을 내려 신하들을 괴롭혔지요.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는 말했답니다. 아주아주 강한 사람이 어디 없을까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강한 사람 말이야. 왕의 말에 한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쇠로 된 사람이어야 그 정도로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어요. 그래 그거야 쇠로 된 사람 당장 왕국 최고의 대장장이를 내 앞으로 데려와 쇠로 된 사람을 만들게 하라. 왕의 황당한 명령에 신하들은 부랴부랴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와르카의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다음날 왕의 신하가 와르카를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대장장이 와르카인가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신하의 말에 와르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왕께서 자네를 찾으신다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왕궁으로 오게. 와르카는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뜻밖의 말에 몹시 기대가 되었습니다. 왕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 걸까? 혹시 내게 일을 맡기시려나? 이튿날 아침 와르카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입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왕궁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잘 지내나? 난 왕께서 부르셔서 왕궁에 가는 길일세. 왕궁에 도착한 와르카는 왕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어 불렀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흐뭇한 미소로 와르카를 반갑게 맞이한 왕은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준비한 것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그러자 신하들 몇 명이 서둘러 움직이더니 커다란 쇳덩이를 들고 와 와르카 앞에 내려놓았지요. 자네가 왕국 최고의 대장장이라고 들었네. 이 쇳덩이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주게. 조각상이 아니라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쇠로 된 사람을 만들어달란 말일세. 자네라면 가능할 테지. 왕의 말에 와르카는 너무 놀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와르카는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 못한다고 대답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일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와르카가 대장간을 열지 않자 의아해했지요. 와르카가 이렇게 며칠씩이나 일을 하러 나오지 않다니 무슨 일이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병이 난 건가? 와르카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세 명의 친구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와르카가 야윈 얼굴로 친구들을 맞이했지요. 아니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왕궁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겐가? 와르카는 눈물을 흘리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한숨만 내쉴 뿐 누구도 쉽게 해결 방법을 꺼내놓지 못했어요. 쇠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면 어떤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면 쇠가 무거워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움직일 수나 있겠나? 새 친구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이윽고 한 친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멀리 도망치게 그것만이 살 방법이네. 밤새 잠을 설친 와르카는 아침 일찍 수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쐬니 머리가 조금은 맑아졌지요. 친구들의 말대로 정말 멀리 도망쳐야 할까?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르카는 노래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거지 차림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거지는 와르카의 어린 시절 친구였어요. 자라면서 보통 사람들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서 결국 마을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버린 친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숲속의 미치광이라고 불렀답니다. 미치광의 친구는 웃으며 와르카에게 산에서 딴 열매들을 권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린 와르카는 미치광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미치광의 친구는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참 어처구니가 없군 그래. 그래 자네 생각에도 그렇지. 그러더니 미치광의 친구가 다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 텐가?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왕에게 아주 특별한 재와 물만 제공해준다면 쇳덩이로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게 신하들의 머리카락을 태워 만든 재천자로 신하들의 눈물로 만든 물 100통을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걸세.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이네. 말도 안 되는 문제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맞서는 법이지. 와르카는 왕을 찾아가 미치광의 친구가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왕께서 분부하신 쇳덩이 사람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하들의 머리카락을 태워 만든 재천자로와 신하들의 눈물로 만든 물 100통을 준비해 주십시오. 와르카의 말을 들은 왕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신하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너희 머리카락을 자르고 태워서 재를 만들어라. 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신하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재를 만드느라 왕궁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재를 천자로나 만들 수는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신하들이 왕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눈물로 만든 물 100통이라도 빨리 준비하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리카락을 잘린 신하들은 눈물을 짜내느라 또다시 온갖 슬픈 생각을 해야 했답니다. 왕궁하는 눈물을 흘리려는 신하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 역시 100통은커녕 한 통조차 모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눈물 모으기도 실패했단 말이냐. 결국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구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왕은 자신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음날 왕은 와르카를 불러 말했습니다. 신하들의 머리카락으로 제 천자로를 만들고 신하들의 눈물로 물 100통을 만들 수는 없더군. 두 가지 재료가 없으면 왕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네. 자네의 지혜 덕분에 내가 내린 명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왕은 와르카에게 벌은커녕 상을 내렸습니다. 왕에게 상을 받은 와르카는 기쁜 마음에 숲으로 달려가 미치광이 친구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습니다. 자네의 지혜가 나를 살렸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자네가 기뻐하니 나도 좋네. 이렇게 좋은 날 노래나 한 곡 뽑아야겠군. 미치광이 친구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후 와르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미치광이 친구를 더 이상 미치광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지요. 그뿐 아니라 고민이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숲속으로 찾아가서 그의 생각을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나라를 도운 생지 이야기는 왕도 구하지 못한 나라를 생지들의 지혜로 지켜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지에 관한 옛날 이야기는 참 많지요. 그물을 이로 갈가 사자를 구한다는 이야기와 몸에 독을 바르고 코끼리의 콧속으로 들어가 코끼리를 물리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작은 생지가 지혜를 발휘해 큰 일을 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